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욱하는 성격 자기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보세요 다 되시잖아요 이건 사람한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홧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홧김 홧김에 싸웠다 홧김에 욕했다 더 재밌는 건 홧김에 쇼핑했다 그렇죠? 왜 화가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은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요 제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게 있어요 이거 총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갑에 오늘 제가 오늘 지갑에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3만 원을 주고 책을 두 권 샀어요 그럼 제 지갑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아니 이게 그렇게 힘드세요? 굉장히 이거 논센스 아니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계하지 마십시오 제 지갑에 10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오전에 썼으니까 저는 7만 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심 때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만약에 2만 원을 가지고 점심을 제가 샀어요 5만 원 남아 있겠죠 그런데 5만 원 딱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모든 이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또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를 만나서 5만 원 가지고 또 열심히 맥주를 마셨어요 치키네? 자 그러면 5만 원을 또 썼습니다 그럼 제 지갑에는 얼마가 남아 있겠습니까? 0원 남아 있죠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릅니다 총량의 법칙을 그러는데 안 따르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걸 구분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총량의 법칙을 먼저 따르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오늘 제 지갑에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어치 의지력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에 만약에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대학원생 하나가 교수님 논문 써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개판으로 써왔어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제가 이 녀석아 이거밖에 못 쓰겠니 딱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항상 교수는 학생에게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 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참죠 괜찮아 이러면서 다 발전하는 거야 라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학생에게 착한 척하면 저는 이 10만 원의 의지력 중에 한 3만 원쯤 쓰게 됩니다 지금 7만 원의 의지력이 남아있죠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점심때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미워하는 어떤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머 김교수 이번에도 프로젝트 떨어졌다며 인간이 쳐다보는 것도 싫은데 나한테 나를 놀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야 인간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그럴 일도 있겠죠 제 교수님은 워낙 훌륭하시지만 저는 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가증스러운 겸손을 부립니다 저는 이미 4만 원을 또 썼어요 그럼 제 지갑에 3만 원의 의지력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오후 2시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희 막내 채원이가 아빠 이번에도 40점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라기 때문에 화를 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채원아 괜찮아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지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의지력 즉 10만 원의 의지력을 다 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전부터 성공적으로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물려있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담배 즉 금연할 의지력이 없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에 따라요 그런데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의외로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고 계속 양이 유지가 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전염이 돼요 무슨 얘기냐 회사의 직장에 출근하셨는데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부장님이요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에 그 집 아이 첫째가 시험을 20점 받아왔어요 열을 받은 거예요 참지도 않고 화를 막 냈어요 이 녀석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는 인마 누굴 닮았어요 이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걔가 누굴 닮았겠어요 이렇게 승질승질을 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왔습니다 화가 많이 한 상태죠 그러면 그날 그 부장님한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웬만큼 괜찮은 서류를 만들어놔도 이거밖에 기한을 못하겠어 다시 해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아침에 우리 부장님 아이가 정규 1등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럼 아침에 딱 고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무 좋아 이러면 아침에 끼얼들기를 아무리 앞에서 해도 앞으로 먼저 가세요 양보 운전 좋은 거죠 이러면서 쭉 하고 와가지고 주차장에도 대충 세워놓고 올라와가지고 그날 어떤 직원이든 직원 서류고 기한을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야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전염되죠 총량의 법칙을 안 따라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때 물어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총량의 법칙을 순간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전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실험? 연애의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이탈리가 로맨티스트들이잖아요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날씨가 좋은 광장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여자들이 쫙 이고 올 때 딱 중간 정도 되는 외모를 가진 남성을 거기다가 실험맨으로 집어넣습니다 저 정도 되는 남자들이죠 여기에서도 거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이 세뇌리이다 하면서 가서 말을 걸죠 남자가 그래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우리 유럽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화번호 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40% 가까운 여자들이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그런데 날씨가 정말 안 좋은 날 꾸물꾸물한 날 굉장히 흐린 날 이런 날 그 똑같은 남자가 가서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대략 15%만 알려줍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감정은 청량의 법칙을 안 따른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날씨가 좋아? 기분 좋아? 전화번호 알려줄게 날씨가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전화번호 물어봐? 미쳤니? 그렇죠? 전염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렇게 40%나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 말이 날씨가 좋은 날에도 15%로 뚝 즉 날씨가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성이 갔을 때 상대방의 외모도 칭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 전화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은 날에도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요 이전까지 내가 기분 좋았던 상태는 날씨 때문인 걸 알게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그 요청에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부장님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참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든 거짓말을 하든 즉 참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20점 맞아서 기분이 나빠 이게 진실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아니 그런 일 없는데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부장님은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이유를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부하의 서류에 내가 트집을 잡으면 정말 이건 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장님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부장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는 왜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기분 좋은 이유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러면 그건 그건 거고 너는 왜 서류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은 뭡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총량의 법칙을 따르게 만들려면 즉 화를 내서 그 다음에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슬기롭게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화를 참으실 수는 없습니다 화를 안 느끼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격분하거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예 분노하지 않거나 아예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상이죠 오히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득 문득 울컥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경계선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그 변수와 화가 만나면 더욱더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뭡니까? 의지력이죠 내가 의지력이 받아난 상태에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제어의 장치가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직장과 가정에서도 의지력이 다 써버린 지친 상태에서 화가 나면 우리는 하루만 지나서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만한 폭언과 그리고 아니면 낭비를 하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막냐는 거예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를 했을 때 부장님은 부장님은 어 괜찮아 혹은 어 사실은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만들었죠 나를 되돌아보니까요 나를 되돌아본다는 게 무슨 얘기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시죠? 분노를 느끼시죠? 그리고 이 왼쪽 금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죠? 모든 직장인들이 왼쪽 가슴에 품고 다니다는 사직서? 그렇죠? 혹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가 나와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소위 말하는 낭비 쇼핑을 하실 것 같죠? 그러면 화가 난 장소에서 간단합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셔야 돼요 화가 난 지점에서 내가 그 화를 억누르고 화를 진정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일수록 그 화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재밌게도요 자기가 어떤 감정이 확 하고 올라왔을 때요 그 감정으로부터 두 다리를 사용해서 도망치잖아요? 잽싸게? 그러면 그 감정으로도 상당 부분 도망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을 때는 3분만 도망가세요 어디에서? 그 화가 난 장소로부터 그것도 뛰어서 천천히 걸어가지 말고 왜? 빨리 뛰어갈 수란 건 뭡니까? 나는 그거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했다고 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분만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그제서야 저 사람이 나를 왜 화를 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다음 행동은 별개의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홧김에 낭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셨다면 그리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열고 있다면 그 의자를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의자를 일어나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3분만 걸어도요 자기의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고 경계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보고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저희 심리학자들이 걷는다는 행동을 두 발로 사회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동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화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심리적인 전환장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